안녕하세요 이거 한쪽 쳐다보고 한쪽 쳐다보고 어떡해 손 시려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완벽했습니다 손가락까지 다른 옷을 입고 똑같으시면 짖는 크지 않아요?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 식감이죠 그러면은 사람은 시안 이렇게 흘러야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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